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등려군의 첫 미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Today, I'd like to explain the lyrics of T&Mimi, Sweet on You, by 띵루이진. T&Mimi, 네 샤워, 더 T&Mimi. T&Mimi, 달콤합니다. 꿀처럼. 당신의 샤워, 당신의 미소가 더 T&Mimi. 꿀처럼 달콤합니다. 더 라고 하면, A 더 B 하면, A가 있고 뒤에 B가 있다. 미소가 있는데, 그게 달콤하더라. Sweet like honey. Your smile is sweet like honey. 다음, 하우샹 화얼 가이자이천 펑니 하우샹 모인 것 같다. 활, 꽃이, 가이, 핀 것 같다. 어디서? 자이천 펑니, 봄바람 안에서. 자이천 펑니는 봄바람 안에서. 가이자이천 펑니, 봄바람 안에서 핀 것 같다. Like flowers bloom in the spring breeze. Blooming in the spring breeze. 다음, 자이날리, 자이날리, 제앤 꼬니, 자이날리, 어디에서? 자이는 영화의 전지사 엣과 비슷합니다. 자이날리, 어디에서? 제앤 꼬니, 당신을 봤을까요? 제앤 보다. 꼬니의 꼬는 현재 완료 비슷합니다. Where, at what place, at what place have I seen you? Where have I seen you? 다음, 아, 자이먹니? 아, 꿈속에 있군요. 멍은 꿈, 리는 아내. 자이, 리는, 자이, 에이, 리 하면, 에이가, 에이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 in the dream. 다음, 멍니, 멍니, 제앤 꼬니. 꿈속에서, 꿈속에서 당신을 봤군요. In the dream, in the dream, I have seen you. 세번째 다음, 티에 미, 샤우더, 또 템 미. 꿈처럼, 꿀처럼 달콤한 미소가 아주 달콤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마늘닷자, 쏘나 베리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Sweet like honey, very sweet. 슈니, 슈니, 멍젠 더, 조슈니,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군요. 멍젠 더, 더는 목적할 때 적자하는, 뭐, 너무 의도 되고, 의 것도 됩니다. 꿈속에서 본 것이, 조슈니, 당신이었군요. 여기, 조 라는 말은, 동사를 강조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그대였군요. It was you, What I saw in my dream was you, not anybody else. 다음, 니디 샤오롱, 쪼양, 쇼시. 당신의 샤오롱, 웃는 얼굴은, 쪼양은 이렇게, 쇼시, 익숙한데, 워이시, 나는 한때, 잠깐, 샹붙이, 샹붙이는, 샹, 생각이, 붓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나지 않네요. Your smiling face, is very familiar to me like this. But I cannot remember, your face, for a moment. 아, 쟤이 먹니, 아, 꿈속에서, or, 아, in the dream. 다음, 쟤이 난리, 어디에서, 쟤이 난리, 쟤 꼬니, 어디에서 당신을 만났을까? Where, where have I seen you? 다음, 먹니, 먹니 쟤 꼬니,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군요. In the dream, in the dream, I have seen you. Tell me, shout, 또, tell me. 아주 달콤한 미소는, 아주 달콤하다. Your sweet smile, is very sweet. 다음, 쟤니 쟤니, 쟤니 쟤니, 멍젠트, 쪼 쟤니, 아까 얘기한 거, It was you, it was you, what I saw in the dream, was you.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I hope this will help you all night. Thanks for time, and see you later.